안녕하세요 여러분, 젠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음식, 여름 다이어트 3판인데요. 저희가 많이 먹는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많이 먹는다, 어떤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I eat a lot or I eat too much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까? 저희가 I eat a lot 이라고 하게 되면 단순하게 많이 먹는다 라는 뜻이고요. I eat too much 라고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가 안되거나 배탈이 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So if we say I ate a lot, that means you are just a fool. But if we say I ate too much, that means you have an upset stomach or something. Because you ate too much. Understand? Right?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표현은 바로 pick out 이라는 표현입니다. Pick out. 네, pick는 돼지가 맞는데요. 돼지처럼 많이 먹다, 혹은 과식하다, 개걸스럽게 먹다 라는 의미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How about you guys? Have you ever picked out? 여러분 언제 개걸스럽게 먹으세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오늘의 표현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I hope to see you again and have a good one. Bye bye.